안녕하세요. 오늘도 가나오시 이경신, 미어리입니다. 항상 하늘에 쾌한 말씀 너무나 진지하고 놀랐습니다. 신명기 21장 하고 있습니다. 개혁개정과 NIV로 공독합니다. 16절 말씀부터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When he wills his property to his sons, he must not give the rights of the firstborn to the son of the wife he loves in presence to his actual firstborn. The son of the wife he does not love. 와이프가 둘이 있어서 정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미워하는 그런 와이프일지라도 그런데 미워하는 와이프에게서 첫 장자가 태어났을 경우에 그런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장자는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를 그 유산을 상속할 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와이프의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먼저 태어난 미움을 받는 사람에게서 태어났든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서 태어났든 장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무리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자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소유의 두 배를 줘야 한다는 두 몫을, 몫에 줘야 할 분량의 두 몫을 그에게는 항상 더 많은 양을 주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드시 두 몫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If a man has a stubborn and rebellious son who does not always father and mother and will not listen to them when they discipline him 아무리 그렇게도 듣지 않는 아들이 아주 폐역한 아들이 있을 경우에 그 부모님의 말씀도 당연히 순종을 하지 않지요. 19절 말씀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His father and mother shall take a hold of him and bring him to the elders at the gate of his town 아주 못된 그런 아들은 약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 장로들에게 The elders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They shall say to the elders This son of ours is stubborn and rebellious He will not obey us He is a profigate and a drunkard 방탕하고 항상 술에 잠겨 있고 아주 완악하고 폐역한 이런 아들이라고 말했을 경우에 그 장로들 앞에서도 부모가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폐역한 아들인 경우에는 그 장로들에게도 끌고 갈 수가 있게 되겠죠. 만약에 아주 미움을 받는 그런 와이프의 아들이 아무리 장자라도 아주 폐역한 이런 아들이라면 그런 장자의 직군을 또 다음 장인 불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기 때문에 장자의 직군도 빼앗을 수가 있게 되겠죠. 만약에 아주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인데 또 아주 폐역한 아들이라면 그 같은 경우는 불로 쳐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공평하고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는 존중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